이제 뭐 계속 인사를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질문을 하나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송효느님께서 풍수의 경우 관상처럼 인위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하죠 풍수가 일단 개운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영상에도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이 사주는 운명이 정해져 있는 숙명론입니다 숙명론이라고도 하고 또 정명론이라고도 하는데 사주로 따지면 딱히 뭐 할 게 없죠 내가 그런데 관상이라든가 또 성명학, 풍수 이쪽은 전부 운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그런 개운법이죠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풍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집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변 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집 방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 방향에 상응하는 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변 현기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산이 있어야 훨씬 더 좋은데 앞에 산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산을 끌어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앞에 물이 있으면 훨씬 좋은데 강을 어디 물기를 내가 따로 내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 수도 없으니까 외부적인 현기는 내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집 내부적으로 임의로 조작을 해주면 집 안에서 산이 있어야 될 곳에 산이 없는 부분에는 산이 있는 그런 물건들을 비치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영어 비밀인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 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산과 연관된 물건을 갖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집 안에서 물이 있어야 좋은 곳인데 밖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 집 안에 물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작을 해줬을 때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한 4,5년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외부적으로 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면 그 집은 오래 살아도 되는 집이라는 거죠 근데 외부적으로 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면 이 집은 오래 살 집은 못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2년, 2,3년 정도 그렇게 잠깐 살다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죠 너무 많은 글들이 올라가 제가 다 읽지를 못하겠는데 애인이 안 생기거나 사이가 안 좋을 때 걸어두면 좋은 그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는 집집마다 다 다르죠 도화살 방향이라 해가지고 1, 2,4,7,9 방향이 있는데 집마다 1, 2,4,7,9가 있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지금 바로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주소를 보고 거기에 좌양에 맞는 1, 2,4,7,9의 방향이 도화살이니까 도화살 방향이니까 그 방향을 활성화 시켜주면 연예운이 훨씬 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베트남 라이프님 베트남 교민입니다 베트남도 한국과 같은 풍수로 보면 될 거에요 당연합니다 어차피 방향은 전 세계 공통이니까 대신에 북반구 남반구로 따질 수가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남반구에 속하기 때문에 동선은 똑같고 남북은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쪽 명당이라고 하면 호주 같은 경우는 북쪽 명당이 되겠죠 전 세계 동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창 상담할 때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왔는데 주로 이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 드렸는데 주로 미국에 또 방글라데시 브라질 호주 유튜브 하면서 정말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절대 만나지 못할 분들을 유튜브 하면서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눈이 나빠서 볼 때마다 눈을 조금 찡그리는데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풍수가 있나요 하는데 부부 사진은 아 부부 사이는 부부 사진이 있죠 요거 제가 한번 요거 요거는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 지금 화면에 놓은 거 보시면 요게 어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아마 요거 요거 먼저 저 설명을 좀 드릴게 요게 46편에 지금 이사방이 나에게 평생 복을 가져다 주는 방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야 이렇게 나름 이거 굉장히 영어 비밀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82분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이쪽으로 공부 하신 분들이 보면 이게 정말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기 전에도 야 이거를 도대체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장고 끝에 올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올려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 꼭 이사방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그 본명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죠 본명궁 하나 갖고는 뭐 알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본명성으로 하나를 본명성으로 따질 것 같으면 본명성 하나 갖고 놓으면 안되고 올명성하고 같이 따져야 된다고 그 영상에도 말씀드린 거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뭐 흔히 본명성이 예를 들어서 뭐 삶이니까 나무의 기운을 타고났으니까 나무의 기운을 생해주는 것이 물 기운이고 내가 또 생해주는 것이 또 불 기운이고 그래서 색깔은 뭐 까만색이고 빨간색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본명성 하나 갖고는 결코 알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본명성으로 따질 것 같으면 가령 이런 식입니다 뭐 원숭이띠하고 예를 들어 말띠하고 둘이 예를 들어서 궁합을 보는데 뭐 원숭이띠 말띠니까 굉장히 좋다 뭐 서로 결혼하세요 그래 하면 결혼해야 됩니까 띠 하나 갖고 어떻게 그 사람 둘의 운명을 볼 수가 있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본명성하고 최소한 올명성 정도까지는 뽑아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맞는다는 거죠 저도 편하게 그냥 본명성 하나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복잡하게 올명성까지 얘기하면서 머리 터져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이 정말 기중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없는 거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내용으로 따지면 정말 정말 비전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렇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 갖고 너무 또 시간을 끌면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한 번 또 읽어볼게요 본토비 하마님 선생님 실내봉수 계속 켜놔도 좋은 건가요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실내봉수 3개 있습니다 3개 365일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내봉수를 켜게 되면 모터가 이렇게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담이죠 저는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내봉수 3개를 계속 풀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불 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잠잘 때 불 나고 안 되니까 잘 때는 끄고 주무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들어올 돈의 반 밖에 안 들어오겠죠 실내봉수는 풀로 틀어 넣으셔도 됩니다 명품엄마님 요즘은 학군을 많이 따져서 아파트를 고르는데 학군 중 좋은 곳과 풍수가 좋은 곳은 올라가 버렸는데 학군으로 따지면 물론 볼 수 있습니다 풍수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려면 그 지역의 현기 그 지역의 그 동네가 좋은 기운인지 안 좋은지를 보는 건 정말로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그럼 동네는 좋은데 그 동네가 다 좋은 건 아닐 것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중에서도 더 좋은 집을 골라 갈 수 있냐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복잡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동네부터 먼저 보시면 그 건물 자양과 그 다음에 주변의 횡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그 집의 현관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안방 작은 방 뭐 주방 순으로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그렇게 봐야지 풍수가 이렇게 무 자르듯이 흑백 논리로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유진님 현관문 열고 돌아오면 바로 달마도를 걸어 나섰는데 거기에 가는 것이 맞나요 그림 건후로 안 좋은 일이 너무 생겨서 며칠 전에 달마도 그림을 불태웠습니다 라고 하는데 보통 달마도가 그 정화 작용을 하는 거죠 흔히 이제 외국은 크리스탈 뭐 수종으로 그 기운을 정화 한다고도 하고 우리나라는 달마도가 어느새 뭐 수맥까지 차단을 한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정말 이렇게 많이 팔린 걸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제가 달마도라고 달마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죠 저는 이미 이미가 아니라 저는 물론 검증된 것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달마도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는 답변을 말씀은 드리지만 제가 어떻게 달마도를 갖고 요렇게 저렇게 하세요 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 자체가 달마도를 그렇게 좋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신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네 현재 103분 참여 중이라고 아이디하루님이 친절하게도 계속 네 해주시고 오겠습니다 호란씨 맥주님 풍생풍사님 채널보고 이사 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제가 더 감사하죠 네 어쨌든 어 힘들게 이사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일단 좋은 기운 만들어 가지고 대박 나십시오 네 어 빨리빨리 올라와 가지고 제가 지금 눈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은 눈이 지금 네 네 우리 그 할미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글을 굉장히 많이 적어 주셨는데 네 제가 이걸 다 읽으려니까 저희는 저희는 이 자꾸 그 다른 집에서 이렇게 안 쓰는 거를 저희 봐 봐 가지고 하나씩 갖고 오다 보니까 세 개가 된 거지 이 세 개를 돈 주고 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집에 갔는데 이제 친척 집에 갔는데 거기서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 안 쓸 거냐 물어보고 안 쓴다 그러면 또 갖고 오고 뭐 그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가 된 거지 한계로도 충분합니다 오래된 닮아도는 버리는 게 좋을 듯 네 닮아도의 효능을 저는 딱히 제가 경험해 보지를 않아 가지고 일단 뭐 풍수상 그 기운 정화 용으로는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그 효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닮아도를 그리는 사람마다 그 기운 자체가 물론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수맥도 차단하고 수맥 차단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 기운을 정화하는 것은 제가 실제로 검증을 못 해 봐 가지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네요 침대 옆에 소금단지를 놓아 두었어요 곰돌이님 말씀하셨는데 소금단지가 일단은 그 양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기문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음기가 많은 방이죠 그쪽은 기신 자체가 이제 음기기 때문에 양기를 뿜어내는 그 잎이 넓은 관엽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양기를 머금고 있는 소금들을 그쪽 그 음기가 강한 쪽에 놔둬놓으면 음기로 양기를 물리 양기로 반대죠 양기로 음기를 물리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명품 엄마님 그 거실방 거실 화장실 옆 작은 방은 딸과 아들 중 누구 방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 방도 물론 음격히 따지면 방마다 기운이 다 있죠 그래서 그 방의 구조에 대해서 또 그 그 딸과 아들 중에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어야 되는 게 어떤 딸은 어느 방향을 둬야 되고 아들은 또 어느 방향을 둬야 되고 그걸 따져 가지고 방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단편적으로 듣고는 제가 답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노카님 어서 오십시오 네 멀어서 가끔 가는 유명한 제가 지금 코로나 세태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방류와 출입문 방향도 방류에 따라 좋은 것 같지도 않은 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어떤 가게인지 댓글로 한번 그 이름을 올려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방향도 보고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기운도 한번 보고 주변에 현기하고 또 맞는지 이 맛집들이 보면 꼭 음식이 맛있다 해가지고 장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 맛집은 그냥 식당은 그냥 음식은 그냥 보통 정도면 됩니다 제가 정말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대박집이라고 해가지고 1시간 넘게 이제 줄을 서 가지고 먹어보면 실제로 동네 주변에 있는 그 음식점하고 별반 뭐 차이 없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를 지도상에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당시 뭐 이게 낙영도 안 가져가고 그런 낙영 있죠 이런 낙영 이런 것도 안 가져가고 해서 위성 지도를 한번 봤는데 분명히 잘 되는 이유가 있죠 있습니다 일단 가게들은 출입문이 답니다 사람은 모든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듯이 그래서 영양분을 입으로 흡수를 하듯이 집도 마찬가지로 현관으로 다 모든 기운을 받아들이죠 가게는 출입구 쪽으로 모든 기운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출입문이 그 방향에 맞는 그 곳에 위치해 있다면 분명히 분명히 결과가 있겠죠 그 가게 이름은 나중에 댓글로 한번 올려 주시면 내가 따로 그것만 방송을 못 하더라도 제가 답변으로는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이님 안방 침대 부분에 기문방이가 지나가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서 잠이 안 되는 건가요? 침대 자리가 거기 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 밖에 안 나오면 거기 두시고 일단 그 임시방편으로 아까 그 소금단지 말씀하셨죠 소금단지 라든가 침실 쪽에는 그 요번에 올린 영상 중에 보면 그 식물 노움이 안 되는 식물 그런 거 말고 산세베리아 이런 거는 또 밤에 또 식물을 뱉어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세베리아는 또 끝에 끝이 뾰족하기가 안 좋은데 어쨌든 그런 만약에 베란다 확장이 안 됐다면 그쪽 베란다 쪽에 안쪽 말고 베란다 쪽에 그 잎이 넓은 식물 관엽식물들을 놔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호소보소 님이 현재 128분 참여 중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네 김정민 님 소금은 뚜껑 덮어서 꼭 도자기에 담아야 하나요? 왜 그러냐면 소금을 놔두게 되면 일단 관리가 굉장히 많이 손이 자주 갑니다 관리를 많이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뚜껑을 안하게 되면 먼지도 많이 들어가고 뚜껑을 한다 해 가지고 또 천년만년 또 놔두어 놓으시면 안 되고 한 번씩 갈아 줘야 됩니다 때가 타면 아무래도 좀 안 되니까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소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소금보다는 가급적이면 식물 식물은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네 김병구는 거실에 책상 위에 아이 사진이랑 인형을 많이 올렸는데 괜찮을까요? 아이 사진은 괜찮습니다 아이 사진은 괜찮은데 인형은 제가 볼때는 그냥 백해무이기입니다 백해무이기 주로 사기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가겠죠 루비콘 루비콘 님이 혹시 추후에 초보자도 방향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면 안 되나요? 딱히 이거는 강의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거는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면 괜찮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을 몇 개 올려드렸는데 조회수가 영 안 나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자연 님 고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안경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자연 님은 상담 받으신 분인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의 표시로 안경을 보내주신다 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올웨이 님이 관엽식물 스타티필름 추천드립니다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일단 추천하신다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디의 하루 현재 149분 참여 중 실시간으로 현재 홀려주고 계십니다 네 꼬데치 님 이사 왔는데 거실에 그림 액자 추천해 줄 수 있나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네 위주로 네 거실에 그림 액자 네 그림 액자 네 그림 액자 네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공개적으로 좀 밝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크라디 흔한 뭐 해바라기 뭐 모란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풍수 소품 있죠 풍수 소품이 그냥 갖다 놓은다 해가지고 이게 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그 풍수 소품에 어울리는 정확한 곳에 갖다 놓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개들이 개들이 거기에 어울린다고 해서 거기 갖다 놓는다 해가지고 개들 스스로 아 이제 내가 뭐 제물 갖고 와야지 해가지고 제물을 이렇게 마구마구 갖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역시 도 하도 저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뭔 말을 못 할 지경입니다 그거는 그 따로 방송을 하든지 따로 가던 방송을 하든지 아 장고를 한번 해보고 예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관상 안봅니다 예 저는 오로지 풍생풍사라 풍수 하나만 팝니다 예 열푸른 범님 관상 안봅니다 사주 사주도 볼 줄 아는데 제가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사주가 잘 안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주 보시는 분한테 그 문매를 맞을 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실입니다 예 저는 그 사주 쪽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분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일단 그 신문에 일면에 놓으시는 분들만 예 사주를 보시는 분도 제가 알고 있죠 예 하지만 네 부분도 인정합니다 예 김선이니 아파트 탑청이 많이 안 좋을까요 예 제가 그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주로 펜트하우스 예 계신 분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음 기운만 없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5층 이상 올라간다고 보면은 직위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6층부터는 어떻게 되냐 6층부터는 천기를 받습니다 천기 직위 대신에 천기를 받는 거에요 천기도 사실은 물론 좋은 기운이지만 음 재물 쪽으로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예 재물이 어 맞춰주려면 일단은 직위를 받아야 그래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5층 이상 6층이나 뭐 80층이나 똑같습니다 5층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유는 좋지만 가급적이면 고층에 계신 분들은 식물들을 많이 키우는게 좋겠죠 물론 식물도 많이 잘 자라지 않겠지만 그래도 땅과 연관된 식물들을 키워야 간접적으로 남아 직위를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조금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유만 없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사랑님 탑청인데 예 탑청이 보면 대체로 보면 비유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오픈을 많이 시킵니다 창문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창문이 그 집에 많다는 것은 재물운이 몰래야 모일 수가 없다는 거죠 창문이 많으면 특히나 재물운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아파트 외에 내 의지로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창문을 그렇게 많이 만들면 안됩니다 그 창문 쪽으로 돈이 다 새해 나가는 거죠 좋은 기운이 이렇게 딱 보호가 되고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창문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빠져나가죠 창문이 많은 집은 결코 좋지가 않다 영미미님 우리 집은 6층인데 6층 애매합니다 5층과 경계에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이 빨리빨리 올라가 가지고 남슈 논 성우지망생 논 필로티 2층인데 안 좋다는 말을 들어서 밑에가 1층이 필로티고 그 발 위에 있는 2층은 상대적으로 기운이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그 필로티로 물론 차들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더 안 좋죠 더 안 좋은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통로를 만들어 놔도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바람이 그쪽으로 세차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바로 위에 있는 2층에는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자이라면 안 되고 없다는 거고 그게 청소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10층에 필로티가 있을 수는 없고 한 20층에 예를 들어서 필로티가 있다면 2층 아니라 3층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1층에 필로티 라면 가급적 2,3층은 피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미미님 아는 친구 고층 사는데 창문 많고 근데 엄청 잘 살려 물론 뭐 예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 펜트하우스에 가실 분들은 가실 정도의 분들은 굉장히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펜트하우스에 가셨는데 대체로 빠져놓을 때는 평범하게 돼서 이렇게 빠져놓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높은 층은 조금 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미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흉은 안 보이면 이게 또 흉이 자궁이 안 하기 때문에 차단을 시켜 놓으면 좋습니다 저희 집도 아파트지만 안방에 있는 겉에는 365일 항상 이렇게 켜져 있다는 거죠 그쪽에 좀 흉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창문은 차폐를 좀 씻겨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미 있는 창문은 어쩔 수가 없으니 그쪽은 안 보이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비껴 나더라도 발은 무조건 방문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영무슨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만큼은 방문을 피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죠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가 다 일주일을 못 하겠어요 지하랑 1층은 상가이고 아파트는 2층부터인데 마당이 넓게 있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지하 1층은 상가 아파트는 2층부터인데 마당이 넓게 있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단편적으로 보면 주 아파트 자체가 상가 출입구하고 아파트 주 출입구가 같은지 그걸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아파트 출입구 같은 경우는 보통 베란다 쪽으로 옛날 아파트는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출입구가 들어가는 아파트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베란다 뒤쪽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 출입구 아파트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공동 운명체거든요 그래서 방향도 2층에는 옆에 하고는 또 다릅니다 1호하고 2호는 운이 또 다를 수가 있는게 그 도면 자체가 문이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호하고 2호하고는 물론 다르지만 1층하고 2층 3층 4층은 운이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곳이 좋으면 방향도 좋고 현기가 좋으면 다 같이 잘 사는 거고 방향도 안 좋고 현기도 주변 현기도 받쳐주는 게 없다 더군다나 현관 방향도 안 좋다 그러면 다 같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공동 운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아파트 전체 주 출입구를 먼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 출입구 이것도 영어 비밀인데 하다 보니까 또 그래 그래서 추출구 문제를 보고 주변 현기를 또 보는 거죠 주변 현기가 받쳐주면 일단 50점 외부 현기하고 방향을 따져서 50점 그 다음 50점은 실내 아파트 실내 현관 위치 그 다음에 안방 주방 이런 쪽으로 따져 가지고 50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점수가 정해지는 거죠 네 김은주님 쇼파는 현관에서 보여도 괜찮나요? 보이는 게 좋죠 왜냐면 쇼파에 앉았을 때 현관에서 보는 들어오는 사람이 보이면 통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아닙니까? 영상에서도 만약에 현관을 등지고 쇼파를 앉았을 때 현관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쇼파에 앉아가 TV에 정신 팔려 있으면 현관에서 들어오는 식구들이 짜증나겠죠 그래서 쇼파에서는 현관이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조성우님 이삿날 이사상일날 임금왕자 종이 뒷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임금왕자는 한 달 이상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거 빨간 매직으로 써가지고 뒤집었죠 반대로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고 뒤집어가지고 180도 뒤집어가지고 자기 그 뭐냐 이런 옷을 신자진 또 사유축 그 다음에 해명위 생들에 해당되는 그 방위에 붙이되 안 보이게 붙이는 게 좀 낫겠죠 보이면 좀 그러니까 안 보이게 붙이는데 한 달 이상 붙이셔야 됩니다 한 달 이상 네 한 달 이상 붙이시고 한 달 정도는 붙이시고 그 뒤에 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계속 이사가실 때까지 계속 붙이셔도 됩니다 하이디 하루 님이 현재 185분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예상외로 뭐 한 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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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입 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안현남 님 이사갈 방향 상담 받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릅니다 요것도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사 가실 집을 빨리 팔기 위해서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뭐 여러가지 그런 뭐 그런 처방들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우속인들 계시죠? 매매 부족 집이 팔리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매매 부족인데 주변에 아시는 분 특히 매매 부족으로 조금 유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수소문을 하셔가지고 매매 부족을 쓰셔가지고 그거를 대체로 보면 신발장 맨 아래 칸에 맨 아래 칸에 바로 위판에 글씨가 땅을 보이게 이렇게 붙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본 경험으로는 많은 분들이 효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부족으로 조금 유명하시는 분이 특히 매매 부족으로 유명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부족을 하나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오늘도 말씀드렸죠 강소련님 어서 오십시오 생불 아닙니다 생불 아니고 그냥 사람입니다 필로티 단점을 극복할 만한 비법은 없을까요? 이게 사실 풍수에서 비법이 있는 게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풍수가 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안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있는데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됐지만 새를 줬을 때는 내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사시는 거라서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영향은 사시는 분들이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딱히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있으면 정말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필로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바람과 연관된 거라서 물론 조금 까깝해 하실 수도 있지만 거실 쪽으로 일단 겉에니라도 이렇게 안 보이게 차패 시키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폰톱이 아마 이런 너무 일찍 떼버렸네요 다시 붙여놔도 돼요 다시 다시 붙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일련의 과정은 다시 하셔야 되겠죠 다 생략하고 고마 붙이시면 안 되고 영미미님 현관문 밖에 소금을 꼭 놔둬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금 이사 올 때 그냥 양쪽에 한 줌씩 놓고 이것도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데 그게 자칫 옆집에서 볼 때는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임시방 편으로 해 놓은 게 그냥 소금만 놔두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 앞에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상에도 올려드릴 거지만 조그마한 조화 있죠 조화 화분을 앞에 갈아 놓고 이쪽은 디퓨저 다 쓴 거 다 쓴 디퓨저로 해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가려 놨습니다 그래서 뭐 택배 오시는 분이나 옆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뭐 거처장스럽지 않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